그 다음에 24조 기금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거죠. 역시 뭐입니까? 기금을 설치를 누가 하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치하니까 관리하고 운용하는 것도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그런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적으로는 관리운용권자인데 실제 실무적으로 처리한 우리 앞에서 하나 나왔습니다.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건강증진개발원이라는 게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건데 이것도 페이지에 적어놨고요. P268 이렇게 적어두시고요. P268 그러니까 기금을 법적으로 관리 운용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야. 그런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좀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기관이 별도로 하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게 200 적어놓고 쫓아가 봅시다. 24조 옆에 뭐라고 적어두시냐. P268 적어두시고 한국근강증진개발원 이렇게 적어두시고 268페이지에 한번 쫓아가 보실까요? 268페이지에 쫓아가서 보시면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을 관리 운영하는 주체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어디에 20 나오죠? 한국근강증진개발원이죠. 그게 보니까 우리가 5조의 3 지난주에 봤는데 처음 보는 것 같죠? 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볼 때마다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자주 봐가지고 처음 보더라도 계속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거죠. 그럼 거기 보니까 22조에 따른 국민근강증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한국근강증진개발원을 두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설립을 하고 거기서 업무를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업무 수행해 보니까 쭉 나왔는데 그 중에서 대표님 기금의 관리 운영에 대한 지원 업무. 그러니까 누가 하긴 하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적으로 관리 운영권자이지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개발원에서 실무적으로 대부분 다 지원을 하고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업무를 위탁받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금은 이거하고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는 거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